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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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고추를 볶아주세요. 주인공 오징어 고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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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맛이 좀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맛있더라구요 계란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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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계란 와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바삭바삭 그치 국물을 만들면서 아삭 아삭 야채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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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